자, 어머님께서 뭘 해달라고 말씀하신게 있어서 뭐에요? 앉아봐 거기 공책 아무데나 펼쳐봐 요거요? 예 예 안녕하세요 자, 뭐 아무데나 써있는데도 상관없어 어, 거기다 하면 되겠다 거기 좀 공간인 빈공간에다가 자, 선생님 따라서 써 보세요 어떻습니까? 자, 이 녀석인데요 이 녀석의 글자 이름은 뭐죠? 쥐죠, 쥐 어떻게 쓰냐 쥐 쓰는 것처럼 한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손 안 떼고 해도 됩니다 요렇게, 근데 아직은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럴때는 요렇게 쓰고 잠깐 띄고 ㄱ을 여기다 붙이는 것처럼 하면 돼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렇게 하는게 살짝 불편해 불편합니까? 그러면 그 눈은 어떻게 쓰는게 편해? 한 번 보여 한 번 써봐 한 번 써봐 그냥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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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세 번이나 세 번에 멀쳐서 두 번 띄우고 써? 야, 두 번씩 띄우고 써도 뭐 상관은 없긴 한데 나중에는 너 아마 이렇게 쓰게 될 거야 알겠습니까? 오케이 한 번만에 그냥 한 번도 안 떼고 이렇게 팍 쓰게 되고 팍 이렇게 알겠습니까? 자, 그런데 뭐 요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많다 여기 ㄱ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? 자, 그 다음에 이 친구 이 친구는 뒤인데 구 를 쓰는 것처럼 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Q야 그렇습니까? Q는 요렇게도 쓰고요 요렇게도 써요 이거 다 Q 인데요 G는 거꾸로 꼬부라지는 거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? G? 아, 이거 근육이 해달라는 말씀이시고 왜? 아 근육은 거 다 가져왔구나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근육이 건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육은 이건 아니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구요 자 근육은 이걸 해오라 그랬어요 이거 오케이? 네 자, 했나요? 네 왜요? 요런 거 준비 네 됐나요? 네 자, 그럼 해볼까요? 이거 뭐 하라는 거 같아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면 음 영사 어? 영사과 영사과 어 자, 이거는 신경쓰지 말고요 이건 무슨 C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신경쓰지 말고요 자, 이거 줘 그럼 이걸 보고 니가 사과하라고 읽으라는 건 아니겠죠 여기 무슨 학원 영사과 그러면 얘 쳐다보고 뭐라 그러란 말이야 애플 애플 애플이라고 하라는 얘기죠 그쵸? 애플이라고 한 다음에 뭐 하라는 얘기냐 하면 이것도 해야 되겠죠? 애플이라고 한 다음에 이걸 하라는 얘기겠죠? 자, 그래서 해볼까요? 네 어, 해보세요 애플 애플 어떻게 쓰는지 해보란 말이야 이게 보이냐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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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고 P 그래서 선생님이 근후보고 빨리 알파벳 익히라고 하는 거야 P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엘 그쵸 이거였어요 됐습니까? 네 자,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거냐 뭐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밑줄 꺼요 그 다음 뭐한지 알아? 근후 톡으로 보내줘요 네 네 틀린거 다섯번 써서 카톡으로 보내줘요? 네 제가 카톡 아빠가 지워가지고 다시 계정 해야되는데 엄마한테 보낼거에요 알겠습니까? 틀린거 모아서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였다? 애플 애플 계속해서 얘는 컵이죠 컵 맞죠? 네 컵 이게 보인다 그러면 컵 K 아니 C 아니에요 C 자 근우기는 조용히 있고 형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 P 이렇게 맞는거 같아요? 아니요 P가 아니에요 P가 아니다 그러면 A A F F 이렇게 A 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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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ce 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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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죠 됐습니까? 네 컵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Bird Bird B R D 이렇게 아니요 그러면 D 말고요 어 D 말고 D 없애고요 E 붙여고요 E 하고 D 해요 어 여쭤 거 같은 거 요렇게? 어 요렇게 하면 선생님이 E가 아니라 A 아니에요 이러면 그 다음에 얘는 R하고 A가 합치니까 그래 그러니까 E가 A 아닌가? E가 아니고 A다 Bird는 그 쌍인데 자 그러면 Bird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? B A Bird 아 아니네 Bir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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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V 자 소리가 버 한글로 쓰면 이런 소리나죠? 네 그러면 비읍은 V가 됐고 어 소리 누가 냈다? 어는 I가 돼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I I I I I E E I E O 중에서 어 E가 된 거에요 그 다음에 얘는 뭐겠어요? R 그 다음 얘는 D 그래서 얘가 뭐 된 거에요? Bird Bird Bird가 된 거에요 아시겠습니까? 네 자,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런 소리 날 것 같애 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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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가 아니고 칼가 될 것 같은데 칼 얘가 아니고 그래서 칼,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칼,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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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아, 여기 있네 그래서 얘가 칼 됐네요 칼 칼 자, 그럼 복합 수업은 집에 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겠어요? 네 오케이,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제일 먼저, 먼저 뭐 단어 제시하면 영어가 보여? 한글이 보여? 영어랑 영어랑 영어보면서 열심히 뭐하기 연습 말하면서 그 뜻이 뭔지 확인하기 네 그거 다 했으면 거꾸로 뭐 제시로 바꿔? 의미 제시로 바꿔 의미 제시로 바꾸면 뭐가 보여? 그 뭐였죠? 한글 뜻이 보이죠 그럼 한글 뜻이 보이면 밑에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한글을 보고 무조건 내리는 게 아니야 네 한글을 보고 네가 먼저 말을 해 영어로 제가 먼저 말하고 그렇지 그런 다음에 그게 맞는지 확인해 제가 잘못하다가 저요 다 알아가지고요 응 제가 처음까지 가가지고 다 알거든요 응 그런데 잘못하다가 응 저가요 다른 것을 해가지고 저가요 응 나가자 끝 그걸 나가자가지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갔는데 응 그 0%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다시 또 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근우가 잘했어 근데 근우가 안하게 뭐냐 여기 이제 집에서 이렇게 하지 네 그런 다음 다시 의미 제시를 한 상태에서 밑에 거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는 소리 내어 말하면서 뭐 해보기 옆에 연습공책에 써보기 아 말해보기 써보기 말해보기는 아까 하라고 그랬죠 두번째에서 그치 한글보고 영어말하기가 두번째였지 네 영어 읽고 한글말하기가 첫번째 그 다음에 두번째는 한글보고 영어로 말하기가 두번째 세번째는 한글보고 영어로 말하면서 써보기 그치 그러면 이제 틀린 것들이 나오겠지 맞는 것도 있어 네 그리고 틀린 것도 있을거야 그러면 맞는 것하고 틀린 것하고 똑같이 연습할거야 다시 연습해야 될텐데 그치 다시 연습할 땐 뭐 틀린 것만 집중적으로 좀 더 그러면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그치 오 그 눈동록하다 그치 맞은거는 해도 그래도 그치 맞은거는 나중에 이거를 한번에 하는게 아니고 좀 했어 좀 지치지 그럼 딴거 하고 막 놀다가 아 맞다 한 세번에 나누어서 띄엄띄엄 그치 세번에 나누어서 아까 틀렸던거 이번에 안틀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거 두번째 할 때 그치 그러면 아까는 틀렸는데 이번엔 맞춘거 나오겠지 네 그치 그러고 나서 또 막 신나게 놀아 네 놀다가 또 좀 있다가 아 맞다 한번 더 해보자 하면 점점점점 틀리는 개수가 없어요 그치 그 똑똑하네 공부하는 방법을 안해 알겠습니까 네 그 하는거에요 자 북한은 이렇게 하는거야 북한은 자 얘는 소리가 에 에어 에러 그렇지 발음 좋아 에러 그럼 에러 한번 써볼까 에이 엘 엘 엘 엘 오 아 이 아닌데 오케이 그러면 소리가 이렇게 하면 에 에 을 오 될 것 같아요 에 에 을 오 엘 근데 분명히 소리가 에어 그 다음에 에어 에어 이걸 한글로 하려니까 좀 힘들었어요 이미 이런 소리 나거든요 에어 그래서 뭐가 됐냐 얘는 얘겠지 에이 그 다음에 얘는 알 알 알이 두 번 있구요 알이 두 번 있는걸 조심해야 되는거야 그 다음에 얘는 얘구요 얘는 오 W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에러우 된거에요 에러우 에러우 에 으이 아니고 에어로우 엘로우라는지 에러우 하는지 들어보세요 에어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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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엘이 있으면 안돼 됐습니까 에어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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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친구는 에어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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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? 에이 에 아 어니까 그치? 자 그러면 베어는 뭐냐? 이거야. 아이고. 베어. 한번 볼까요? 네. 베어. 자 그러면 베어에서 근우가 뭘 선생님한테 배워가면 되냐? 이 에이가 둘이 붙어있으면 뭐가 되거나? 에이 에이. 이가 되거나 에가 될. 이 에이는 뭐? 이 에. 이 에이는 붙어있으면 뭐? 이 에. 여기서는 뭐 됐다? 에. 그래서 베어 된거에요. 이 에이는 이 아니면 에. 그중에 에는 뭐가 됐다? 에. 베어. 베어. 알겠습니다. 그렇죠. 이런거 생각하면서 베어 할 때 짜증나는게 에 어 이런것들이 어떤 글자가 에 나 이나 뭐 이거나 있는게 그게 짜증나잖아요. 그치 그러면 그 부분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되는거야. 아 베어. 집중적으로 그 글씨보고 말하는거는 되는데. 좋아요. 그 뭐지? 소리를 글씨로 듣고 소리를 쓰려버리는거. 그거를 이제 디코딩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말로. 디코딩은 다들 어려워해. 그니까 근데 근우야 선생님이 약속할 수 있는건 이거 잘 하게 되잖아? 네. 그리고 다들 계속 선생님하고 같이 수업하면 잘 하게 돼.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영원 정말 쉬워. 네. 다음부터는. 알겠습니까? 슈퍼 문제까지 있는거. 오케이. 이거 베어 있구요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? 모두 하니까 캡. 캡. 그렇죠. 그럼 캡도 한번 써볼까? 그 K. K. K 아니고. 그 C. C. A. A. P. 와우! 캡. 그렇죠. A가 그러면 뭐 중에 뭐 됐다? 에. A 에이. A A가 뭐 중에 뭐 됐다? 에이. A 에. A 하. A 아? 어.ちょっと에 뭐 됐다? 에이. A 그렇지. A 됐죠? 캡. 어땠습니까? 네. 근우가 이거 지금 이제 선생님이 Terre 알려줬어. 어떻게 하는지. 보카은 이렇게 한다 가르쳐줬어 요렇게 해서 오늘 2호 했지? 네 집에 가서 뭐 해오면 된다? 요거 2호를 연습해 주세요 2호 연습해 알겠습니까? 1호랑 2호 연습해도 되는 거예요? 둘 다 해도 돼! 됐습니까? 오우 그는 욕심이 있구나 좋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아 됐다 끝났죠? 끝났죠? 아니 근우 해야지 근우기 해야지 됐습니까? 자 근우기 오세요 자 근우기는 일단은 이거부터 한다 했어요 네 이게 뭔데? 네 이게 뭔데? 나무리 3 어디갔지? 어 갑자기 안보인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요거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한다 그랬어요 저거 있자 자 그 공책하고 연필 연필 하나 가지고 오세요 네 너 알파벳 적어야 했어 음 하루에 하낙 네